그 얘기를 알았으면 제작진에서 좀 귀띔이라도 해주고. 배추 왔나 보다. 배추 온다. 저기 대민지원 나오신 분들이 배추 오세요. 그럼 정말로 수납이 못 본다고요? 배추가 엄청. 저거 다 해야 되는 거야. 질린다, 질려. 나 그럼 집에 가도 되죠? 조금 있다가 모아주고 차 한잔 마시고. 긴장하시죠, 같이. 옷이나 갈아입고 와야지. 제법 무거운데 이거? 아, 이거 뭐야? 해병대들이. 대민 봉사 나오셨나 보다? 해병대들이네. 와, 이거 장난 아닌데? 뭐야? 해병대들이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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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추야? 아니 몇 포기하는 건데 이렇게 많아? 저희 30포기인가? 배추야? 아니 몇 포기하는 건데 이렇게 많아? 저희 30포기인가? 여기 오세요. 진짜 웃기는 것 같아. 진짜 못했어. 이렇게 많아? 저기 30분인가? 여기 오세요. 여기 오세요. 여기 오세요. 여기 오세요. 진짜 웃기는 것 같아. 진짜 못됐어. 그냥 가보... 야, 이봐요. 이봐, 이봐, 아저씨. 야, 이봐요. 이리 와, 여기 인사드려.